이 발열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마스크로 네 안녕하세요 일러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저 역시 많이 실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마음을 몰고 또 예방한다면 분명히 공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발열과 피침을 동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스크로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구요 기침할 때는 마스크로 쓸 땐 꼭 이렇게 팔을 옷으로 가려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아 무엇보다도 많은 예방 수칙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방문을 자제한다든지 특히나 뭐 씻지않은 손으로 눈꼽입을 만든다든지 무엇보다 저는 스마트폰 역시 청결을 유지하는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판매하는 이런 알코올 소음 같은걸로 항상 매일 매일 열심히 잘 깎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것도 해보면 완벽하셨구요 아무래도 이렇게 힘들고 또 짜증나기도 하고 특히나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조금 모으고 함께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우리가 만든 이 작은 해피 바이러스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구요 대한민국도 파이팅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이디어로 사용하는 내용 Cam Nova 대한민국도 파이팅